안녕하세요 여기는 송정구역사 입니다. 지금 현재 해운대 9층에서는 우리 송정구역사 안에 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래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아니다 다를까 너무 애 먹고 있습니다 즉 오늘까지 8일체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 아마 8일체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이 송정동 주민들은 이런 데다가 제발 이 시래기를 좀 버리지 맙시다 진짜 아니나 다를까 주민들은 자체는 너무 하고 있습니다 이 시래기가 이 시래기가 지금 모는 데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들 안이 많아 굉장히 많습니다 안의 시옥이라 굉장히 많고요 앞으로 주민들은 노는데 시래기도 좀 버리지 맙아도 있습니다 이 시래기는 요즘 사실 안의 시옥이라 그렇게 자체 있는 것 하면서 좀 더 쓰러기입니다 좀 더 쓰러기죠 하울대 교통에서나 진짜 지금 시온다고 너무 날씨도 추운데 사람들이 병원을 해놨기 못해서 이렇게 시옥나 보리나 하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께서 좀 버리지 말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진짜 솔직하게 진짜 안이나 다를까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이 공진사사처 내에서 이것도 지금 나무 이것도 정지하는 것도 진짜 너무 회원적을 주겠으면 너무 고맙고요. 진짜 이제 저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불러오는데 앞에 나무를 그렇게 정지를 안 했을 때는 무섭다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.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. 이제 지금 나무 금지를 함으로써 아무리 봐도 좀 덜 갖다 놓칠 싶은 게 저 생각인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주민들께서는 하여튼 이 쓰레기를 좀 버리지 말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 이 마다리로 부대수가 지금 거의 한 100분의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. 자 밑에까지 지금 다 돼가지고 먼저 쓰레기가 한 100분의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마다리 부터에서 아주 맛있어! follow da! 이렇게 10분의 모습을 가져다ќ 되어 주세요! 영상은 궁금한 점이 많으신 500분의 이상은